한국방송 리안 언니기 투표할 거에요 놀란 거야? 물어보는 거야? 머리 아파? 좀만 모아줘? 이유 말해줄게요. 왜냐하면 저 다음으로 하위권일 것 같아서요. 오! 놀랍죠? 안녕히 계세요. 고잉 고잉. 마지막이에요, 오늘? 이게? 모르겠죠? 그러면 똑같이 주고 싶은 사람을 고르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아, 오! 한 거죠? 지금 머리 아프다고 그렇게 하신 줄 알았어요. 아, 누굴 줬지? 이렇게 세 명하고 줬어요. 누가 이한테 줬구나. 원래 이렇게 나중에 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였어요? 누가 누구한테 줬지? 아니에요. 저는 요즘 기가 눌린 것 같아서 좀 챙겨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신이에게도 안아줄까 봐요. 그렇죠. 가볼게요. 미션 카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이거 하면 돼요? 누가 1등인지 아까.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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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둘. 미안해, 제 마음이에요. 미안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넌, 뭐야. 나 왜 두 개 받았지? 열쇠? 한 명씩 차례대로 주고 있어요. 에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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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차례모니한테 줄래요. 저랑 똑같이 없었거든요. 차례모니가 지금 제 꼴찌임에도 불구하고 저랑 똑같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튼 저는 차례모니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꼴찌임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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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고행. 고행. 왜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삐졌어? 잡았다. 아 귀여워. 고행 못 이겨줘. 자, 할게. 시작. 미션 파트. 좋았어. 수상한 휴가를 끝내기 위해 여러분이 열쇠를 획득할 수 있는 마지막 미션입니다. 우와. 자 운동회는 2종 경기로 이루어지며 순위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열쇠로 최종 순위가 결정되고 그로 인해 있지 멤버 중 한 명은 이곳에 영원히 혼자 남게 된다. 굴럽. 컴백도 못하고 내일 대형 바꿔야지. 그래 우리 그거 연습하는 거 봐보자 빨리. 먹방꽃이 피었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술래를 우선 결정할 거예요. 플레이어는 게임 동안 총 3단계 구간에 있는 먹기 힘든 음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단, 먹지 못할 경우에 전진을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못 나가요. 플레이어가 마지막 술래를 터치하고 출발선 안으로 들어오면 각자 열쇠를 한 개씩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술래가 먹는 속도를 따라잡으면 잡힌다는 거죠.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가위바위보를 해요 먼저. 이제 술래 말고 플레이어 있잖아요. 먹기 힘든 음식을 저 3단계로 다 먹는데 너도 모르겠지. 술래를 10시로 얻을 수 없으면 마지막 플레이어가 마지막 술래를 가위바위보 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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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 갈게요. 자 하나 둘 셋 아웃! 시작할게요. 네! 목궁과 꽃이 피었습니다. 목궁과 꽃이 피었습니다. 최강이 움직였어요. 아니예요. 최강이 움직였어요. 목궁과 꽃이 피었습니다. 목궁과 꽃이 피었습니다. 윤신이가 소금 달래요. 목궁과 꽃이 피었습니다. 소금 달래 소금. 피었습니다. 피었습니다. 목궁과 꽃이 피었습니다. 목궁과 꽃이 피었습니다. 목궁과 꽃이 피었습니다. 목궁과 꽃이 피었습니다. 유나야. 나를 눈만 짓잖아. 고개 돌리다가. 남아. 풍질, 혼자랑 맛있던데. 그니까 나 먹고 싶어, 혼자랑. 넥스트 레벨. 목궁과 꽃이 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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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비닐이 움직이는 걸 어떻게 해요? 귀여워. 귀여워. 귀여운 이거 봐. 목궁과 꽃이 피었습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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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쯤... 습니다! 이거 아는 거까지예요? 모금화 꺼짐이 있습니다! 안돼! 아니 뭐야? 뭐 하는 거야? 휠체와 모금화 꺼짐? 휠체와 모금화 꺼짐? 난 내가 잡힐 줄 알았거든? 난 내가 잡힐 줄 알았어 절대 못 잡어 나 심지어 팔자로 뛰었거든? 안 잡혀 나도 괜찮다 뭐야? 외상가 좀 맛실게 디즈 윤노바람 기질 갈게요 모금화꽃이 피하수 barre 사람아 모금화... 모금화 agu금화 모긍화 모긍화 무궁아, 무궁아, 무궁아 무궁아 꽃이 피었으 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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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슴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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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저 언제 왔어? 저 언제 왔어? 얼마나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나 보자, 니네가. 음, 다 아프지? 확 그냥. 무궁아 꽃이 피었습니다. 하하하하 말쩡! 말쩡! 많이 먹어, 전학생! 무궁아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아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아 꽃이 피었습니다. 치즈는 얼마나 오래 걸리나 볼까, 타는데? 무궁아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아 꽃이 피었습니다. 한 번 더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무궁아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아 꽃이 피었습니다. 아, 엄마, 나 안 날래. 도착! build together 아직 안 났어! 저기 뭐야? 치즈 준비. 무궁아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아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아 꽃이 피었습니다. 아어나. 아아악. 아아악.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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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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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한결같이 쉽지 않은데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귤 맛있다! 진짜 맛있지? 귤 완전 달아 안 들어? 귤 어디 거예요? 귤 장난 아니야 저도 한번 구워볼래요 재미로 진짜 맛있었어 우리 술레를 좀 다시 정해볼까? 가위바위보 하자 술레 마지막 라운드니까 니아 더 해봐야지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시험 갈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어? 류신이 나와 나 그럼 이것만 먹어도 돼? 그래 류신이 햄 좋아하니까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언니랑 같이 가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귀여워 언니 약간 차은이가 초콜릿 공장에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아? 웅파룸파 같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 신기해 지났네 진짜 나 갖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네 무거워 송하꽃집 피었습니다 하하하하 송손이 움직인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죠? 66 불 탄다 저거 언니 이거 살고 있어 그냥 이걸로 송합 동송해도 돼 어 탔네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소세지 타는 냄새 개모들 같아 무거워 꽃집 피었습니다 아 나와 아니야 언니 이제 나와도 되긴 한 거 같아 많이 버텼어 너무 많이 버텼어 제가 한 4,5번 넘어갔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오 자 이제 한번 구멍하고 벌어진다 벌어진다 조개 같아 우와 신기하다 쩍쩍 갈라져 수마치 관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 먹었어? 응 먹었어 아 진짜? 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역시 리아 언니야 고민하고 있어 고민하고 있어 내가 도망갈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하고 있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야 저거 아니잖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야 저게 아니야 닥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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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2주씩 3주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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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어? 잡혔지 윤아 잡았어요 이번 이상한 말 제일 마지막 게임입니다 이번 이상한 말 이번에는 열쇠 20개가 나요 원래 막판 뒤집기 원래 마지막 게임은 뒤집기지 그래 한 번 해보자 보상! 원하는 멤버를 골라 열쇠 20개 뺏기 뺏는 거예요? 그럼 10개를 해야지 주는 거면 20개를 받아도 그건데 근데 이게 어차피 라스트 라운드라 그래서 10개면 난 충분하다고 봐 2등! 원하는 멤버를 골라 열쇠 5개 뺏기 3등에서 5등은 보상이 없습니다 이거는 10개로 해야 된다 1등은 15개, 2등은 10개 어때요? 1등 15개, 2등 10개 너무 메리트가 1등이 없지 않나? 그러면 2등 7개 좋아! 2등 7개 와! 열었다! 열쇠야! 여러분은 48시간 동안 미션과 게임을 통해 큰 보상을 위한 열쇠들을 모아야 합니다 엔치야! 1등에도 모자랏 하네 1등에도 모자랏 하네 시카고 버스처럼 밀보러 갈 거니까 빨리 비키셔야 돼요 써요! 아니야 으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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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으흥! 여러분들께 최종 획득한 열쇠 개수를 공개할 차례 그럼 내가 1등이 아닌가 보다 설마 으흥! 어양호! 으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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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